이어서 재미있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20년간 살았던 그 지역의 토박이가 욕을 하면 무조건 사라. 혹시 욕세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에는 역세권, 몰세권, 붕세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 욕세권은 바로 그 지역에 20년 이상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못된다. 이런 욕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개발이 없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을 가도 욕세권 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에 모든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뜻이고 또 받고 말하면 정말 오른 만큼 다 올랐다는 꼭지라는 대석도 가능하겠죠. 이번 추석에도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부디 서로 간에 적당한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겠죠? 9월 18일 목돈연구소. 오늘 첫 곡은 이 곡 어떨까요? 2PM입니다. 우리집.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2PM의 우리집이었습니다. 집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 이런 명절 때만 해도 서로 많이 하다가 실은 이제는 안 하는 게 또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에도 가족 간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걸로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모여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김대관님, 낮에 뵈니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돈 꾸준히 모아서 부자되고 싶습니다. 매일 올게요. 응원합니다. 저희도 김대관님 응원하고요. 정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 늘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한 발 한 발 가면 됩니다. 7869번님, 다양한 물건들과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 같은 방송 찐디, 목소리도 짱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철 찐, 찐디죠. 재래시장 같은 방송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틀은 경제, 투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쉽고 재미나고 재래시장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요. 샵 103550원, 김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또 많이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닥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 극장, 목돈지킴연구소 코너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닥 하청완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헤르메스닥 하청완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청완 본부장은 저희 코너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분이고 하루 종일 일한다. 제가 봐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라이브 방송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언제 쉽니까? 사실 쉴 때도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과가 맞으면 보통 쉬게 됩니다. 좀 늦은 밤에 쉬게 됩니다. 그래도 좀 하루나 이럴 땐 쉬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조금 흥미를 갖게 된 게 주말에 산을 조금 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은 이제 들고 같이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예요? 산에? 산에 왜 들고 산 배낭에 노트북을 넣는다고요? 네, 좀 들고 올라가서 약간 산공기를 맞으면서 또 노트북을 하면 거기서 HTS 키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또 내려와서 먹는 또 이제 음식이 네, 또 맛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취미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유비쿼터스 인간 일하는 인간, 하청원 본부장 오늘의 주제는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요. 2차 전지인데 여러분 2차 전지가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고 또 많은 세상이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가 소재주 나오면서 이게 좀 너무 막 확장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3사 그렇죠. LG가 SK이노베이션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고쪽으로 많이 관심이 갔는데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할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기업의 분할에서 특히나 이제 물적 분할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졌는데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를 또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흐름이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먼저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또 한번 이슈가 됐었던 뭐 LNG선 그리고 LPG선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면은 뭐 해상폭력이나 뭐 태양광 쪽으로 또 충분히 또 펄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또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이런 친환경에 대한 선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다 나왔더라고요. 청사진이. 네.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해주십시오. 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25년부터 신차는 이제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년부터는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25년까지 30여종의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그 다음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을 중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5년간 30조 원을 투자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벤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에 이제 전기차 출시를 할 것으로. 전차를 다.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볼보도 30년까지 완전한 전기차 전환으로 터널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나 이제 뭐 폭스바겐, BMW, 포드 이런 쪽도 이제 뭐 완벽하게 전환하는 시기 자체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기조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30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늦춰지긴 20, 45, 40 이렇게는 하지만 유럽 쪽에서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이 모든 라인업을 다 전기차, 전기수소차로만 생산한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뭐 탄소중립이 워낙 강하게 이제 또 정책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가장 먼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2차 전지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러니 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았던 메이저 2차 전지들은 시세가 좀 먼저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재로 열기가 온기가 쭉 퍼져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죠? 아 맞습니다.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차 전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 배터리가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일단은 소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차 전지의 4대 소재. 그렇죠. 4대 소재. 이거부터 들어가죠. 바로. 네. 4대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액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리막을 말합니다. 아 어렵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네. 이렇게 4개가 이제 4대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따가 이제 뭐 이 배터리가 운영이 되는 방식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또 원재료의 약 40% 정도, 원가의 40% 정도의 좀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박. 동박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게 될 텐데 동박이 약 5.8%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이 나왔던 알루미늄. 알루미늄 박도 한 1.5에서 1.8 정도의 그런 이제 원가 지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잠깐 또 할게요. 네. 전기차 요즘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는 리튬, 리튬 이온 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만들어지는 4개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고 네. 동박, 알루미늄 박.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소재의 핵심 소재고 이뤄서 하나의 배터리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첫 번째 이제 뭐 리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리튬과 산소가 이제 산화물로 좀 구성이 되고 있고 충전을 하게 되면은 양극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 이제 리튬 이온만 좀 빠져나와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NCM이라고 하는 뭐 니켈 망간 뭐 이런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깊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에서 빠져나온 이제 이온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하다가 환원 반응을 또 보이면서 방전을 하게 됩니다. 방전을 하게 된다라는 게 좀 특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부 전류로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가 부딪히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구멍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멍을 따라서 이제 양극과 음극이 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을 좀 막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액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이 이제 이온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이제 중간 매개체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을 하나 머릿속에 딱 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쪽 끝에는 양극재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저쪽 끝에는 음극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양극재에서 쏴주는 거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음극재로. 네. 음극재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게 충전이죠. 네. 그리고 음극재에서 다시 그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가 쓰게 되면 그게 방전이고. 방전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양극재, 음극재 있고 그 사이가 분리막. 분리막. 네. 거기에 이제 막 구멍도 뚫려있고. 그렇죠. 미세 구멍이 뚫려있죠. 전해지도 뚫려있고. 그러니까 그 각 하나하나가 다 지금 소재고 거기에 뭐 동박도 씌우고 알루미늄 박도 씌운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좀 우리가 배터리 개념도 만들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것만 아셔도 사실 충분한 게 사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섹터 안에서 테마로 형성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냐. 음극재 관련된 부분이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음극 활물질이라든지.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네.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구조로 보게 됐을 때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분리막, 전해액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동박이나 이제 알루미늄 박 관련된 그런 기업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맞아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분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게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이 앞으로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하다라는 것도 파악을 했고. 뭐 다 알죠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알았으면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올지는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업별로 이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원래는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시장에 대한 규모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증설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요와 맞는지는 후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증설 자체가 이제 매출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게끔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증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수요를 잘 맞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기업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2차전지 쪽 보실 때 이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는 충전을 하는 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터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충전 한쪽에서는 방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응극재 또 분리막 전해질 이런 구성을 갖고 하나의 리튬이온 배터리 2차전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하고 방금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증설을 한다는 건 여기서 호재겠네요. 그럼 좀.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또 증설이. 악재잖아요. 공급과잉으로. 그렇죠. 공급과잉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으로는 이제 비용이 먼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지금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 구조. 탈타니까. 네. 뭐 지금 완성체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계약도 증설과 더불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이 만약에 증설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멈출 가능성이 큰데 또 그에 맞게끔 중장기적인 공급 계약들이 이제 체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가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증설 이꼬르 이제 긍정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이다. 오히려. 저 기업 주목받는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좀 나는 왜 안 살지 할 정도로 지금 이미 엄청 올랐긴 한데 그 아까 말한 소재별로 우리 지금 있는 부품 좀 볼까요? 네.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워낙 종목이 많아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재에서도 포스코케미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회사는 포스코케미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한소케미칼 등이 이제 음극재에 또 속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쪽에서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 대화유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해질 쪽은 후성, 솔브레인, 첨보,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동화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는 아마 동화기업 쪽으로 좀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박 쪽은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동박에 또 쓰이네요. 네. 요즘에 이제 신사업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박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SK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많습니다. 그냥 종목명 뒤에 알루미늄 붙어있으면 전부 다 이제 알루미늄 종목인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게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이렇게 막 이거 사 이거 사 막 할 때 그냥 가짜고짜 샀던 그런 주식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였구나. 이럴 겁니다. 아마 이게 양극재 은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박 알루미늄 박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2차 전체 세상 전기차에 투자하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하고 우리 주린이 쇼를 함께하는 세 분의 전문가들도 그때 한번 우리가 잠깐 회의할 때 했는데 폐배터리 이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는 20조 원 그리고 50년에는 600조 원까지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전지 배터리도 수명이 닿으면 버릴 텐데 그 많은 차들이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이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차에서 사용한 큰 부분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뭐 이제 조금 더 작은 킥보드 같은 거에 이제 다시 재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재활용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뭐 망간이라든지 이런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에서 뽑아내는 거죠. 아, 추출. 네. 추출해서 다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활용 쪽이 굉장히 크게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그쪽은 블루오션이죠. 아무래도. 아, 여기는 누가 아직도 뭐 치고 나간 것 같지는 않던데 전 세계적으로도요. 맞습니다.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달려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주도적으로 뭐 이제 딱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에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로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종목군들은 뭐 영아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뭐 SK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 등이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우리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죠. 눈에 확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폐배터리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환경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폐배터리 자체가 그냥 이제 아무렇게 폐기를 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위험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들도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분들이 투자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이래가지고 한국의 또 폐배터리의 노하우를 정말 원천기술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끝으로 우리가 지금 리튬 배터리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공부를 좀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9월 7일에 도요타에서 공개를 좀 하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용화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바로 뭔가 상용화가 되고 바로 이렇게 뭔가 시세를 형성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꿈의 배터리예요? 차세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전을 해서 더 많이 더 긴 기간 또 운영이 가능하고 이제 아무래도 소재 같은 경우도 좀 비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전고체 배터리 쪽이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또 리튬 이온 배터리 두 가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극재, 은극재 이런 거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전고체로 가면.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미 또 다른 섹터가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서 아직은 괜찮다? 소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전기차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도 이거 체크업해야죠. 그렇죠. 체크업하고 미리 또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 물론 이미 또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F 같은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도 핫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핫합니다. 저도 매 시간을 보내는 이것으로 OTT라는 오버더텁이죠. 오버더텁, 오버더셋톱박스의 OTT 업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의 소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르메스탁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이란 게 이르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세화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 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입니다. 네. 사실 뭐... 추석입니다. 진짜 추석이네요. 네. 차들도 많이 막히고 벌써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달력이 석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우리 승재현 의원은 갑자기 요즘에 어떠하나 이거 버럭 같은 건데 끝을 안았다는 게... 아니, 이게 너무 마음이 막 짱하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안식년이라서 지금은 이제 방송 활동을 좀 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저희 회사로 들어가서 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기쁜 마음에 석장밖에 안 남았다는 게... 그러면 안식년이 지나면 이제 활동을 못하나요? 그 어떤 외부 활동을?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더 전념해야 되겠죠. 회사에 전념하고 물론 목돈 연구소를 저희 원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나가라. 나가서 국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또 저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원장님께 꼭 좀 우리 프로는 반드시 승재현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우리 법무정책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께 한번 메일을 메일과 함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서처 지나가듯이 요번에도 미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을 쓰죠. 슈퍼 땡큐 베리 마치 인디드 이렇게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우리 소장님은 삐삐 세대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번호 빵 오면 자댕에 가서 누가 빨리 삐삐 치고 난 다음에 전화 오느냐 그걸 가지고 커피 내기 하던 당시에 또 이렇게 사모 사랑한다. 그렇죠. 사모사모 002 열렬히 사랑한다. 저는 공사 공사 공공사. 공사 공사 공공사?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면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오빠 영원히 사랑해 인 것이고 나쁜 사람한테 문자가 오면 빵 먹고 죽어라 빵 먹고 죽어라 영원히 빵 먹고 죽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사 영사 영용사는 저도 삐삐 시대를 살았지만 이건 처음 듣는데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오빠? 그래요? 오빠? 아니 아니 빵 먹고 이걸 말이에요. 영사 영사 영용사. 빵 먹고 죽어라 빵 먹고 죽어라 빵 먹고 영원히 죽어라. 글쎄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사모사모 002 이거는 많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삐삐 시대가 왜 나온 거죠? 사실 이제 지금은 모든 분들이 그 삐삐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인 거죠. 스마트폰 혹시 보유율 혹시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95% 이상? 그렇죠. 전체 보유율이 전체 보유를 할 수 있는 보유율이 91.1% 약 90%가 넘었고 10대에서 50대까지는 사실 98%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85.4%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사실 70대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죠. 70대 이상이 한 40%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이제 낫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요. 지금 삐삐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지금 오늘의 이 경제 사기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뜬금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죠. 저 승재현이잖아요. 우리 목돈을 지켜야 돼. 저 진짜 승재현이에요. 알겠습니다. 승희 의원님. 계속 가시죠.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스마트폰 사용률과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사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60대 이상 그냥 어른이라 그러지 않고 60대 이상 분들이라 그럴게요. 60대 이상 분들이 사기범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사기 사건과 사기범들의 목표가 된다. 혹시 철진 소장님도 여기에 유혹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혹이죠? 혹시 몸캠피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단계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도 아시죠? 아니요. 그건 모르고 몸캠피싱이라는 게 어떤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대상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60대 이상이라고요? 누구한테나 다 가능한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마음이 외로운 분들한테 이제 몸캠피싱이 로맨스 스캠의 형식으로 가는 거죠. 정칠진 휴대폰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제가 몸캠피싱은 방송도 여러 번 해서 대화 나누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시키고 녹화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이제 60대 어른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문자가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나 이라크에 있는 여군이다. 그다음에 여기 상황 너무 힘들다. 외롭다. 이래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스터링한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좋으신 이거 뭐 참 요새 방송도 되게 좀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아름다운 프로필을 보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건 로맨스 스캠이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60대 어른들한테 그렇게 보내는데 옛날에 로맨스 스캠은 그런 이라크에 있는 파견된 군인이었다면 지금은 그 어른들한테 굉장히 일반적인 30대에서 40대 여성의 사진에 프로필 있는 걸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만 로맨스 스캠이네요. 왜냐하면 또 로맨스 스캠은 이런 다음에 뭐 지금 뭐 금이 있네. 달러가 있는데 이거 교체해야 되니까 미리 5천만 원 송금해라. 이거 로맨스 스캠인데 지금 60대 어르신들은 앞부분은 로맨스 스캠이고 뒷부분은 몸캠 피싱.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게 몸캠 피싱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옛날에는 그냥 로맨스 스캠에서 돈만 빼앗아 가는데 이게 몸캠 피싱은 굉장히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데 정말 단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2015년에 100여 건 한 100건 정도가 됐는데 물경이 2016년에 1200건 정도가 돼요. 이게 전체 몸캠 피싱인가요? 네. 그러니까 102건에서 1193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60대 이상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에 32명에서 158명으로 물경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2019년까지 집계가 있는데 아니군요. 작년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몸캠 피싱 전체 지금 피해자 신고된 피해자가 3천 명이고 이 중에 158명이 60대 이상. 네. 그렇죠.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018년에 우리가 1715명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2020년에 3080명으로 1.8배가 증가를 하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대 피해자를 저희들이 좀 타겟팅을 해보니까 32명에서 158명 사실 5배가 늘어난 수치인 거죠. 네. 비중도 비중이지만 최근에 증가 속도를 보면 60대가 지금 정말 집중적으로 이들 범죄자들의 타겟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60대 피해자가 되시는 거고 제가 20대 여성으로 제가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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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극장이니까. 이제 소셜미디어니까 말은 이제 글자로 보이는 건데 제가 말로 음성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여성인 척하면서 제가 철진 소장님께 접근하는 거죠. 철진 소장님 이제 제가 소셜미디어에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라고 쪽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쪽지 딱 보내면 제일 먼저 철진 소장님 뭐 하세요?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가죠? 푸사. 프로필 사진으로 가게 되는 거죠. 프로필 사진으로 딱 갔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친구예요. 너무 젠틀하시고 사진 보니까 너무 스윗하시네. 어머 운동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요. 푸사 보니까 등산도 하시네요. 전 요가해요. 저 요가하는 사진 보내드릴게요. 종종 멋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전 항상 우리 승진 위원이 이거 이 여성 연기를 할 때 참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이제 푸사를 보면 왜냐하면 같은 공통된 점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친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진이 있으면 운동하는 사진. 등산 사진이 있으면 등산하는 사진. 그러면 등산을 철진 소장님이 하면 자기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 A라는 산에 갔다 오셨네요. 저는 저번 주에 비라는 산에 갔다 왔어요. 라고 그 푸사의 그 SNS에 사진을 보내면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확인 안 되고 목소리도 확인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동일성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그 푸사의 얼굴이 있잖아요. 하고 그 푸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 보면 막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분은 누굽니까?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클라우드의 사진을 많이 옮겨 놓잖아요. 또 인스타에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해킹하거나 그 있는 사진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 속의 여인분은 공범은 아니네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자기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한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 나오는 사진을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보다 중국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홍콩에 계시는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기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그 사진이 즉시로 쭉쭉쭉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제 과연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뭐 독서실입니다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한 사진을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 철진 소장님 때문에 주식 하시네요. 빨간색이 많아요. 철진 소장님. 저도 이번에 했는데 다 빨간색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하고 주식하는 자신 모습. 그것도 누군가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여성에 똑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은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철진 소장님은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요가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친해진 거죠. 그렇죠. 제가 요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철진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괜찮죠. 철진 소장님 아무 생각 없이 요가 사진 클릭하는 순간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 네. 깔렸다. 그 다음에요. 해킹 프로그램이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에 있는 모든 전화하는 것을 낚아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스파이웹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더더욱 사진을 보냈으니까 더 사진 그 초장님 사진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삭제를 하고. 아마 청소년들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한 몸캠 피싱이 갈 수 있는 그 단계로 간 거죠. 그렇죠. 이 여성은 조금 더 노골적인 노골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 남성의 궁극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웹이 깔려 있으니까 자기의 엄밀한 부분이 그 녹화가 되는 순간 사실상 이 영상은 그냥 저장되는 것이고 이미 스파이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카오나 그 텔레그램 아니면 sns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 사람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몸캠 피싱이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어린 친구들이나 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대화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보여주 기가 가는 건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로맨스 스캠을 두면서 사진으로 이미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장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는 그와 나의 공통점 인 취미생활을 하는 듯한 모습에 나오는 사진의 스파이를 까는 거죠. 프로그램을 까는군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깔아 이러면 일단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알죠. 이거는 몸캠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이 특히 이제 60대 분들은 경험도 많이 없으시니까 딱 사진이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녹음되는 순간 완전히 톤이 바뀌는 거죠. 아까는 어머 운동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런 톤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영상 녹화 잘 됐고요. 얼굴까지 정확히 나오셨네. 혹시 집사람 이름 블라블라블라 똥글똥글똥글이죠. 아드님 보니까 A라는 직장 다니시네. 연락처는 똥글똥글똥글해 똥글똥글똥글이네요. 그럼 이 순간에 이미 피해자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서부터 이제 완전히 어떻게 진짜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협박을 날리는 거죠. 이거 유포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포하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사람이 처음에 돈을 주는 돈을 절대로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1억을 달라 이러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현금서비스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200만 원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요새 워낙 대포통장 형태의 카카오 특정 어떤 이거 좀 집어주세요. 어떤 특정 어떤 계좌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최근에 또 이런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어르신들이 또 집중적으로 더 증가속도가 크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상황까지 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일 실수했는 부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준다고 해서 유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을 최대한 늦게 주는 형태로 그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아까 협박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분명히 캡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되 경찰 쪽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몸캠피싱은 부끄러운 일이야. 몸캠피해는? 몸캠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것이다. 혼자 고민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위법 부당은 가해자가 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유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번 돈을 주면 계속되는 강요와 협박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노출 사진이나 영상은 더더욱 넓은 곳에 피해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그 피해를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청이 한 이야기입니다. 몸캠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우리 자녀분들 중에 몸캠 피해 이렇게 있을 때도 부모님들이 절대로 다그치지 말고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정체치의 목돈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 노래네요. 오지오스본의 굿바이투 로맨스. 제가 아주 대학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굿바이투 로맨스 들으시면서 건강한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